문항 해설을 좀 쭉 하도록 할게요. 일반상대성이론과 블랙홀, 탈출속도 개념을 지식형으로 물어본 거죠. 블랙홀은 탈출속도가 빛의 속력보다 크다. 그런데 현대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아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탈출이. 블랙홀의 질량이 클수록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이 더 많이 휘어지고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다 맞는 얘기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쉬운 얘기죠. 힘의 평형, 정지니까 R자임은 제로, 맞는 얘기고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작죠. 중력을 상쇄시키는 건데 연직선상이라고 하면 그림을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각도가 이렇게 90도에 가까우면 힘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수직에 가까우면 무게를 많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각도가 작은 녀석과 각도가 큰 녀석은 기본적으로 이 두 벡터를 합성하면 이게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가 크겠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와 같다. 합력이 중력과 평형. 쉬운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도 좀 평이하게 나왔네요. 딱 보면은 요게 이제 화살표 방향을 보고 아 이게 P타입, 이게 N타입, 이게 N타입이구나. 그 다음에 전류가 I2가 I1이랑 합류하여 I3가 되었으니 이게 2m 전류죠. 얘가 2m고 얘가 베이스고 얘가 컬렉터라는 얘기예요. 트랜지스터나 MPN 트랜지스터 I2가 I3보다 클 수는 없죠. I3가 제일 큽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G는 컬렉터가 아니라 2m 단자죠.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연결 특성만 물어봤네요. 이번에는 소프트하게. 전류증폭률이라든지 바이어스 전압 이런 개념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변압기. 변압기도 너무 뭐 성의 없이 내긴 했어요. 거기 보면은 N1 대 N2가 1대 2래요. 그러니까 V2는 V1의 2배가 되겠고 I2는 I1의 절반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행성의 운동. 공전주기가 B가 2루트 2배. B가 2루트 2배라는 얘기는 되게 익숙한 숫자잖아. 장반경. 장반경을 A라고 했을 때 장반경은 1대 2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알이면은 얘는 장반경이 2알이니까 얘는 장반경이 4알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장축길이는 얘는 4알이고 얘는 8알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당연히 6알이 되겠죠. 이 거리가. 그래서 B궤도의 긴반지름은 8알 나누기 2니까 긴반지름은 4알이다. 맞는 얘기. 그 다음 P에서의 가속도는 교점이잖아. 궤도 교점은 어쨌든 뭐 가속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유인력법칙, 중력법칙 적용하면 중력 크기 최대값은 R일 때인데 원일점은 7R이니까 R제곱이 1대 49예요. 그럼 R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는 49대 1이 되겠죠. 쉬운 얘기죠. 답은 ㄱ, ㄷ, 3번 6번 문제 R0일 때 2알0일 때 소비절리기 9와트 일단 R0일 때 9와트래요. R0일 때 얘가 R0일 때 9와트다. 9와트면 4만페어 흐른 거잖아. 직렬이니까 여기도 3암페어 흐른 거거든. 합성저항이 2옴이란 얘기죠. 2옴 2옴 되려면 R0가 1옴입니다. 그러면 2알0로 바꾸면 2알0로 바꾸면 얘가 2옴이 되니까 합성저항 3이 되면서 얘가 2암페어로 바뀌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제곱 곱하기 1 하면 4와트로 떨어지는 거지. 너무 쉬운 얘기죠. 중학생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답은 2번 4와트 그 다음에 열의 일당량도 너무 평이하게 냈습니다. 사실 별 함정이 없었죠. 거기 보면 0.8m 15kg에 0.8m니까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120줄이네. 쉽죠. 그 다음에 A가 보니까 A의 비열 A의 질량 A의 온도 변화 이게 120줄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0.06이니까 얘가 20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줄 단위로 통일하면 줄 퍼 킬로그램 도시면 200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비교를 좀 해보면 B는 B는 이건 똑같죠. A를 쓰든 B를 쓰든 이건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분의 몇이 됐냐면 질량이 얼마죠? 질량을 물어봤네. 질량을 물어봤는데 B열은 B열은 기역하고 니은 온도 변화가 지금 일단 보면 거기 보니까 B열이 두 배라고 했어요. B는 이게 두 배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3분의 1배 전체가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질량이 2분의 3배면 되는 거죠. 이놈이 2분의 3배니까 0.3이 나오는 거지. 쉽죠? CM 델타 T 적용해서 줄의 실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는 가정하에서 푸시면 됩니다. 거의 단 조건에 나와 있어요.